이것을 지적할 때, 거치겠다고 하여서, 전형적인 뭐에 있는지, 왕의 유전자 얘기 들으시겠어요? 네. 왕의 유전자가, 이야기 키워드 아닌가요? 네? 이야기 키워드, 왕의 유전자, 왕의 유전자, 왕의 유전자. 그런데 저는 그거를 딱 보면서, 보는 순간, 어? 전문가 냄새가 났는데, 근데 왜 사회비전을 잘하지? 그랬어, 제가. 그 아버님이 쓸 수 있는 글의 수준은 아닌 거야. 굉장히 깊이 있어요. 용어 좀 뜯어볼 뱀은 듯해. 근데, 사자같은 것 같아요. 사기같은. 우리 상담소에 오시면 다 치료됩니다. 야간 수고. 그런데, 알고 보니, 바로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우리, 이틀몬스터 대학교수가 된 ABH 교수입니다. 여기는 수정료, 백현중학교에서 학교문고가 없는데, 저는 저걸 학교문고로 놀고 있어요. 저런 치크, 우울증, 인터넷 증거, 또 ABH, 요거를. 학교문고로 놀고, 매드리드. 보라. 그래서, 이걸 가지고, 덕분에, ABHT 치료를 받았어요. 책을 빌려줬더니, 선생님, 이 아저씨 저하고 똑같아요. 그래서, ABHT 이야기. 그럼, untold, 이 지고, 더하면 되세요. 우리 가수임ax을 지어줘야 합니다. 그리고, 아이고, 승률. 우리 가수임ax을 지어줘요. 우리 가수임ax이 오고.